자 지금부터 2013년 가블컴퍼니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김준호 사장님의 인사말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을 노예라고 생각... 죄송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열심히 하면 제가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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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급일보 급일보 그래 그래 우리 체육대회 왔으니까 술들 한잔 좀 하세요 좋아 좋다 잠깐만 맨날 똑같은 술이야 체육대회 왔는데 좀 특별한 술 없을까 직장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술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잡고 안 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있지 이 술만 마시면 바로 음치가 되어버립니다 어 그게 뭔데 먹으면 고음이 안올라 하는 술 어 저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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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야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맑은 뭐 없을까 회사에서 노비처럼 일하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술입니다 어 그런 사람들 우린 회사에서 노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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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도 안돼 노비가 뭐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술이 있습니다 자 요새 음주운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술 먹고 이동하면 바로 걸리는 술입니다 다 걸려야 돼 그 자식들 술 먹고 이동하면 바로 걸리는 술 이동 막걸려 이동 막걸려 막걸리 뱉으라고 그만 먹어 빨리 뱉어 뱉으라고 아우 정말 뱉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 뱉어 빨리 먹었잖아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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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이 책 대리님 짜증 그만 내시고요 대리님도 오늘 책 때 왔으니까 술 한잔 드세요 그래 술 예 잠깐만 인석씨 네 이거 술 무슨 뜻이야 예 왜 나 술 먹이고 뭐 하려고 예 아우 이쁜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님은 안 먹어 술 안 먹어 콜라 드세요 콜라 콜라 그래 콜라 자 잠깐 인석씨 이거 거품 이거 무슨 뜻이야 예 뭐 나랑 거품 목욕하고 싶다 이런 뜻이야 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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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럼 대리님은 그냥 여기 물 드세요 물 물 물 이거 무슨 뜻이야 뭐 내 젖은 몸 보고 싶다고 예 아우 그래 뭐 인석씨 원하는대로 됐네 봐보라고 어딜 봐 멈춰 싸주냐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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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체육대회 왔는데 줄다리기 어때 줄다리기 줄다리기 하자고 아우 자 자 자 시작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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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님 왜 이러세요 무슨 생각하는거에요 정말 줄다리기나 열심히 해 부장님 왜 편 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그래 그래 홍대리랑 바꾸라고 예예예 자 시작 양차 양차 민석씨 왜 이렇게 질퍽거려 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응원이나 열심히 알았어 완전 어이엄슴 아우 아우 술이나 마시자고 예예예예 이따 없으니까 이따 없으니까 이따 없으니까 이따 없으니까 이따 없으니까 보니가 이따 없으니까 이따 없으니까 이따 없으니까 응 금일봉좀 주십쇼 내 주머니에 손을 대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아까 저 주신거잖아요 내가 언제 아까 여기서 사장님께 사장님 왜 이러세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게 뭐야 근데 금일봉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 금일봉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너 가져 고맙습니다 다른 직업들도 주시죠 알았어 돈이 안좋은데 아까 집에 있었는데 금일봉이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사장님 또 채팅을 지키시죠 이게 뭐야 미안해 어떡하지 그러면 카드를 주시면 되잖아요 카드를 주면 되겠구나 카드 카드 거미 카드 loves 카드가 더 많이 시ceğim mail 사장님 사장님 카드를 잘 다르시네요 내가 카드를 안돼 sonaro 2 3 감사합니다.